우리 오늘 은혜받고 성시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제자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릭과 브로고노와 니가노와 디몽과 마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해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정하니라 아멘 부흥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냐 바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또 말하고요 기도행전 전도 제자 교회 행전 등 다양한 별칭과 함께 오늘의 제목처럼 부흥행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부흥의 본질 영적 부흥의 시작은 숫자 부흥이 아니라 나 개인의 나 한 사람 영혼 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내 영적인 심령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내가 있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기관과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있는 소속되어진 모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또 그 부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부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일성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하여서 충만해지는 것 내 안이 내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현장이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오 또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대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3운동 3시대의 운동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축복이 임하는 그 영혼이 날마다 갈급한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영향력이 나와 관계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던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냥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만송도를 향하여서 스타트만 3인 1조 운동 또 2, 3, 7, 7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 흐름 속에 우리의 그 모든 중심도 이 흐름 속에 영적 흐름을 타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생명보금의 운동 성냥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24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날마다 부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 원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응 안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부응 내 안에 성냥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사로잡아 짐으로 인하여 내가 보는 눈 내가 생각하는 해석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석하고 보게 되므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가는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부응에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는 부응이 아니오 내가 머리로만 하는 부응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고백하셨잖아요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영적 부도수표 날리지 말아라 영적 부도수표 날리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부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나를 사로잡고 성냥이 내 안을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 크리스도에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버지와는 부응이 사회적으로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적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큰 무리가 삼천이라는 제자들이 오천이라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는 이 축복 가운데 붕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예수가 크리스도심을 증가한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는 이런 핍박과 또 어려움도 당했고 또 예수의 이름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그만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요즘에 우리가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유럽 현장이 또 점점점점 인권이라는 이 주도하에 예수가 크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 유일하신 그 구원자이신 크리스도를 성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대의 흐름과 또 겹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온전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크리스도만 성포하고 증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장 가운데 이 제자들은 그 능력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 오직 사도행자 4장 12절에 유일하신 복음신 크리스도만 성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오직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에 내부의 갈등이 맞물려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부의 갈등에 그게 바로 뭐냐 구제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심각한 원망이 심각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원망이 싹툼으로 인하여서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또 잘못하면 내분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구제 대상 헬라파 과부거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빠져 늘 빠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이제 한마디로 당을 짓게 되죠 왜 히브리파 이렇게 과부들만 돕냐 이제 이런 갈등 그런데 이 원망은 이렇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로라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광약길을 지나면서 몸만 없으면 원망을 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죠 아당과 하하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원망이 누구한테 시작되어요 누구한테로 돌려냐며 화살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이러면서 그 핀트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일까 잠재의식에서도 그 근원적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원망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제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제의 이면에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 누가 개입하고 있냐 바로 마귀 사단 이간자 이 사단의 전략이 바로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라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했던 이 사단 분리시켰던 이 사단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가정을 이간시키고 형제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이간시켜서 할 수만 있으면 이간시키고 깨트리게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왔을 때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그 헌신 그 교회에 물질을 들임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은 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삽비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그 군원적인 것들을 건드려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문제와 사건이 우리가 여러 가지 기간 안에서 여러 가지 무슨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혹시 일어날 때 이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사단이 개입되어지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지 아니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라지가 있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 없어서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분별함 베드로의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분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6장 2절에 사도들은 따지지도 않고 누구에게 탓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에게 자신들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원인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른받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쳤다는 것을 점검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구제가 중심이 되었다 그래로 인하여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어졌다 네 우리의 사도들의 잘못이다 내 탓이다 이런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일곱 집사를 세우는 그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직자를 세우는 축복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준비 새로운 시작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사도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일꾼들 제자들을 세우는 그 축복이 이마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손을 잃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사도인의 1장 4절에 본질로 돌아오게 되어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 일을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올인하겠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겠다 교회는 목회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안 하면 누군가가 대신 내가 해야 될 직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 저장 여러분들 우리 기관을 맡고 있는 우리 기관장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 내 구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맡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역과 그 지역과 그 기관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게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근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고 다른 일을 해 좀 내 마음과 안 맞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고 내게 내게 이 직분을 그냥 내 핑계치고 다른 걸 해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사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요 부딪혀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전우사님들이 하시겠지 내가 안 하면 누구 또 다른 장노님이 하겠지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그 직분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직분은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신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하도록 하시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을 빼앗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직분을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 영광을 다 받아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일하고도 망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직분 그래서 직분 자라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직분이 직복의 통로다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맡겨진 직분에 오류나는 자입니다 목숨 걸고 주어진 직분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 크리스도라는 그 기름부음 받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그 직분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 그럼 우리도 그 주신 그 직분을 위하여서 내건 내려놔야죠 그리고 그 일에 올인해야죠 생명 살려야죠 제자 세워야죠 근데 이거 안하고 도망가 24시 하나님의 보호를 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본문 5장 6절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온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손포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모두 다 뽑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돌아온 디아스포라 헬라인 유대인들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리더자로 왜요 세계보금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되는데 히브리파의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다가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헬라인들하고 할래 받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밥 먹다가 도망갔잖아요 이러한 그 뿌리들이 순간순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을 수용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폭넓게 더 깊이 있게 더 많게 이 보금을 증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일로 환란을 당할 때 그 사마리아의 그 성 개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의 성에 빌립 집사가 내려가서 보금을 송포하였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에디오피아 한마디로 흑인 이 에디오피아의 그 이방인들에게 보금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역 속에서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정하게 하여 주셔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지시간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의 내 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갱신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데 갱신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갱신개혁은 언제 되어지냐 문제가 올 때 되어집니다 문제가 올 때 나에게 가시처럼 문제가 올 때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믹서가 되어지잖아요 내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래서 문제가 뭐다? 언약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더 견고하게 나를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맘껏 사용받을 수 있는 성량에 충만한 그러한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또 개혁시키시군요 하나님 내 그릇을 넓히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들이세요 나를 문제 앞에 빨리 내놔 버리세요 아셨죠? 그럼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금보금 하면서 아직도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감정 내 중심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물질 중심 여러 가지의 이런 편협적인 것들이 늘 순간순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문제 통해서 영적인 열린 마음 가져 영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온 팀이 되어져라 나를 넘어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너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중직자로 뽑혔다 영적인 자제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속에 영적인 자제를 가지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 인격 속에서도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으로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다이처럼 그런 축복의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단의 언약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받고 나아가는 그래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별 다섯 개 별 초특급 호텔 저와 여러분도 초특급 호텔에 가고 싶잖아요 그 현장에 이렇게 이왕이면 호텔이면 그 현장에 늘 느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바퀴벌레 나오고 잠 못 자고 막 냄새나는 호텔보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별 다섯 개 아니 별 다섯 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해서 무한대 그 영적 VVV 초특급 호텔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서는 느껴보지 못해 그 평안함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불신자들과 연약한 송도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최고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유일하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고 평안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적게는 영적인 내 성전 안에 초특급 호텔이 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또 우리 3인 1조 우리 3인 1조 이 팀들이 초특급이 되어져서 연약한 성도들을 만날 때 그들을 품고 또 이렇게 수영할 때 그 안에서 감사와 사랑과 평안함이 임하여서 또 만나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그런 부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소문나무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전이 3인 1조 우리 팀들이 우리 구역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우리 기관이 소문나무로 인하여서 살리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제2의 부흥의 그 축복을 써내가는 써나가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